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은 이 다육이가 상존이죠. 와 여기는 시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신상아이들이 부과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상아이 2,000원 아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에 이 아이 좀 보세요. 진짜 예뻐요. 이것 좀 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도 오늘 다 추가 입고된 아이들인데요. 진짜 예쁘죠 색감. 제 핸드폰이 이게 좋은 게 아니라서 아주 예쁘게 색깔을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 비치는 아이보다 색감이 더 예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올팻인데요. 2,000원이에요. 이렇게 하엽이 그대로 달려있어요. 얼굴 좀 보세요. 진짜 예뻐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얼굴이 이쪽에도 얼굴이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얼굴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올팻입니다. 와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와송입니다. 와송. 진짜 예쁘죠 색감이. 요것 좀 봐요. 오렌지색으로. 요렇게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삥삥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어요. 요 아이들 2,000원이에요. 요 아이들 오늘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와송입니다. 진짜 예뻐요. 요렇게 밥이 풍성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죠. 와 여기에 아주 핑크한 아이 예쁘죠.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름 써있는 아이 요렇게. 대비입니다. 대비. 대비마마. 저는 다육이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들 2,000원. 진짜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대비 2,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여기에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얼굴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요것 좀 봐. 너무 예쁘죠. 요기에 있는 아이는 레드베리에요. 레드베리. 이름도 예쁩니다. 요기에 요거 달린 모습 좀 보세요. 요거. 요렇게 달렸어요. 진짜 맛있게 생겼네. 요에 하나 들어서. 요렇게. 빨간 푸드분에 있는 아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워요. 앙징마자. 2,000원짜리가 요렇게 예쁩니다. 이게 아주 꽉 차 있어요. 빨간 푸드분에 꽉 차 있는 아이. 레드베리 2,000원입니다. 와 요쪽에 입장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천탑이라고 합니다. 천탑 2,000원. 자 입장 요거 좀 보세요. 사라기처럼 생겼어요. 와 빨간 푸드분에 있는 아인데 아우 귀여워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요기에 있는 요아이는 색감도 너무 깨끗해요. 목욕 재배하고 나온 아이 같아요. 요기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백봉인데요. 요아이 2,000원입니다. 오늘 새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색감도 너무 깨끗하고 목욕 재개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요아이 백봉 2,000원에 올려드려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빨간 푸드분에 있는 아이들. 기본 사이즈 요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색감 정말 예쁘죠. 요아이들 세 푸드만 합식하면 진짜 예뻐요. 라일락입니다. 와 요기에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예뻐요. 요기에 있는 아이는 홍옥이라고 합니다. 홍옥 2,000원. 자 보여드릴게요. 그것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요 빨간 포트. 기본 포트에 있는 것만도 예뻐요. 그런데 요기에 요아이들 화분에 심어놓으면 또 얼마나 예쁠까요. 오늘 요아이들 다 추가 입구된 아이들입니다. 밥이 이렇게 무성하고요. 예쁘죠. 요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홍옥입니다. 홍포도. 홍포도 색감 좀 보세요. 2,000원인데요.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요 밑에는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죠. 요것 좀 봐. 요런 아이들. 다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홍포도 2,000원에 올려드려요. 진짜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 입장이 아주 통통해요. 와 진짜 예쁘다. 요기에 있는 아이는 사랑문데요. 오늘 입구된 아이예요. 이 목지라 좀 보세요. 와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죠. 꼽힌 아이처럼 요기 입장이 너무 귀여워요. 목대도 튼실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요아이들 15,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진짜 예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 물량도 아주 많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목지라가 이렇게 튼튼해요. 요런 아이들이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기에 요아이는 선인장이죠. 요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아이들 요렇게 분채. 요 분채에서 만원입니다. 요기 집 모양의 화분이에요. 사각화분이고요. 요아이 요렇게 분채 포함해서 만원씩 올려드리고요. 요쪽에 있는 아이도 만원입니다. 와 요아이도 만원이에요.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도 분채 포함해서 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요기는 선인장 종류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13cm 정도 돼요. 13cm 되는 요아이 화분 포함해서 만원씩 올려드려요. 여기에 칸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요 입장 끝에 요기 프릴 좀 보세요. 오 되게 많이 아주 완전 네이스예요. 이렇게 꼬불꼬불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목진아도 아주 건강한데 요아이들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칸칸 만원이에요. 요쪽에 있는 아이는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다 튼실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기 색감도 정말 예쁘죠. 요아이들 여름 지나고 조금 가을 되면 아주 요아이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될 아이들이에요. 칸칸입니다. 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연봉인데요. 아 가격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6,000원입니다. 연봉 6,000원이에요. 삼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요게 있는 아이는 사두 얼굴이네요. 요쪽에 있는 아이는 얼굴이 조금 더 커요.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목지라도 아주 건강하고요. 요게 있는 아이들 요렇게 생겼어요. 요쪽에 양진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기는 삼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요기는 아이는 3,000원. 요 양진은 3,000원이에요. 와 요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레온라이트 6,000원입니다. 6,000원 나나후끄미니 16,000원이에요.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와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 요아이 16,000원이고요. 와 요게 있는 라울들 2,000원입니다. 와 최고로 예쁜 아이 제가 뽑아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목지라도 요렇게 건강해요. 진짜 예쁘죠. 요것 좀 보세요. 속에 아가들이 오글오글하게 달려있어요. 요아이가 2,000원이라고 합니다. 파분에 심으면 요아이 중품쯤 되겠어요. 요런데도 요렇게 다가를 달고 있어요. 요아이 2,000원 요런 아이들도 2,000원씩 올려드려요. 라울입니다.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뭐죠? 요런 아이예요. 워터 멜 인가요? 2,000원입니다. 입장이 아주 작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 오렌지 빛으로 사과처럼 물드는 아이예요. 콩룡얼입니다. 요기 있는 아이들 2,000원이에요. 와 요렇게 여름이 되면서 색감이 조금 많이 빠졌죠. 요아이들을 아주 핑크색으로 진한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요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요기도 귀천입니다. 요아이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빨간 포토분에 있는 아이예요. 요쪽에 진주 목걸이입니다. 진주 목걸이 2,000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2,000원 일본 춘맹 일본 춘맹 목대가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 와 요 아가 좀 보세요. 요렇게 많이 달렸어요. 진짜 예쁘죠. 요아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기 방울복랑 요런 아이들 2,000원 어우 굉장히 많아요. 저오기까지 요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요쪽에 요아이는 흑토이입니다. 2,000원이에요. 입장 끝에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와 요아이 빨간 포토분에 있는 아인데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요런 아이들도 2,000원입니다. 요쪽에 황금염자 2,000원씩 올려드려요. 꼽힌아이처럼 요렇게 하사하고 예쁜 아이들 2,000원입니다. 아 2,000원입니다. 파랑색 2,000원이에요. 축전입니다. 축전 8,000원에 올려드려요.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와 요렇게 생겼어요. 와 여기에 청옥입니다. 요것 좀 보세요. 2,000원짜리가 요렇게 예뻐요. 예쁘죠. 여기 빨간 포토예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 수연입니다. 요아이 수연 2,000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2,000원 올려드릴게요. 노랗게 물든 아이 요게 있는 아이들은 와 요기 홍매화죠. 홍매화 2,000원에 올려드려요. 요기 입장 끝에 요렇게 오렌지색으로 라인을 그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아이들 홍매화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로우입니다. 로우 2,000원에 올려드려요. 사이즈 요렇게 좋고요. 입장이 홍통해요. 요 빨간 포토에 있는 아이예요. 요아이 2,000원입니다. 로우입니다. 화재입니다. 화재 2,000원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색감 정말 예쁘죠. 요런 데 있는 아이들은 더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요게 있는 아이집 보세요. 요아이는 더 빨간에 어머나 세상에 요아이 하나 들어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예쁘다. 요아이 화재 2,000원입니다. 요쪽에 염자 2,0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빨간 포토에 있는 아이입니다. 요아이 2,000원에 올려드려요. 2,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